국립민속박물관은 2020년 우리 삶에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전통사회를 휩쓴 역병의 역사와 이를 치료, 치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, 그 안에 담겨있는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역병일상특별전을 개최합니다. 이번 전시는 역병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론 잠시 역병에 가려 잊혀진 듯한 역병 속 우리의 일상에 대해 과거와 현재를 이어 시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. 1부, 일상 더하기 역병에 들어서면 전시장의 3면의 벽에 새겨진 330여 개 역병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. 인간 생활에 등장한 역병이 표현된 일기와 탈, 초상화 등 다양한 자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역사시대 이래 인간과 역병은 항상 공존해왔습니다. 2부, 일상 빼기 역병은 역병을 치유, 치료하고자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전통사회에서는 현대와도 또 다른 방법으로 역병을 물리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3부, 일상 더하기 역병을 수 있습니다. 4부, 일상 더하기 역병, 일상 더하기 역병은 항상 공존해왔습니다. 3부, 일상 더하기 역병의 방식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3부 일상 더하거나 빼거나 역병에서는 역병 속 지속하는 과거와 현재의 우리 일상을 보여줍니다 역병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제한적이게나마 영위했던 그리고 영위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를 갈릴 것 없이 역병 속 일상을 지속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고난입니다 고난임을 알기에 서로를 생각하고 그 생각이 다시 그리고 함께 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5그램도 채 되지 않는 마스크가 우리의 삶을 무겁게 누른지 벌써 2년을 넘어 산면에 접어듭니다 관람객 여러분들의 주의는 어떠한가요? 나로부터 시작하는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작은 실천은 곧 서로를 향합니다 다시 마스크를 벗고 환한 미소를 띈 여러분을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